야 봐봐 애서슨 볼래요? 네 이야 아버님께서 되게 잘하시네 3.456 사이 자 안녕하세요 부룹니다 오늘은요 바로 도마뱀이 수입되어 온 날이에요 지금 약 30마리 정도의 도마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짤리 같은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와 얘는 색깔이 하얗고 빨갛고 이런게 있네요 와 되게 되게 예뻐요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있고 얘는 쩐박이고 와 얘는 닭같이 생겼네 닭 얘는 맥스노알비노로시스틱 뭐 이런식으로 써있네요 와 되게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와 얘는 주황색이다 오 얘는 색깔이 뭐냐 맥슈퍼스노우 맥슈퍼스노우라고 써있네요 와 이렇게 도마뱀들이 많이 수입되어 왔는데요 크레스티드 개코랑 레오파드 개코를 많이 데려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우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개체들인데 여기에는 점프로를 하는 크레스티드 개코도 있고요 와 얘 진짜 꺼버타 이렇게 꺼무 잡잡한 크레스티드 개코 와 얘 진짜 짱이다 얘는 초콜릿 색깔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되게 색깔이 이쁘네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수입되어 왔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영상을 짬을 내서 찍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싶은 영상이 있거나 그런 제껄로 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와 얘 진짜 이쁘다 얘는 제가 키워야겠어요 와 얘 진짜 이뻐요 옆에는 실제로 봐야 되는데 옆에는 빨간 색깔이 좀 세고요 그 다음에 등은 검은 색깔이네요 우와 자 해서 여러분들 곤충아무늬에서 할인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 하는 겸에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분들한테 원하는 거는 영상을 보고 싶은 거 댓글로 항상 써주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다는 못 찍어드리겠지만 찍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최대한 빨리 찍어드리고요 제가 내일 영상을 진짜 재밌는 걸 찍을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알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모를 거예요 웬만하면 모를 건데 무심코 지나가는 것을 제가 내일 찍어서 올릴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애들이 많이 왔죠 개인적으로 얘도 마음에 드네요 젤리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그리고 모기도 많이 나오는데 모기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내일 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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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